안녕하세요. 저는 일세부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님 연구실의 김성훈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XAI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플러그앤플레이 XAI 프레임워크란 주어진 AI 모델의 특징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그에 맞는 설명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특징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델의 특징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적용 가능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추천하고 설명 결과에 신뢰성에 대한 평가 결과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의료, 법률, 제조, 교통,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도메인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하는 것이 PNPX AI 프레임워크 개발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한 시제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제품은 이미지 분류 모델을 대상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의 타겟 유저는 AI 모델 개발자이지만 XAI 기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은 크게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백엔드 프레임워크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주어진 모델과 데이터셋에 대해 모델 구조 탐지, 설명 알고리즘 추천, 설명 결과 계산 등의 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AP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백엔드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제품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동시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뒤 어플리케이션에 구현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플러그 앰플레이 방식의 X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설계된 백엔드 프레임워크의 API를 이용하면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API를 기반으로 쉽게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 프레임워크 상에 구현된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엔드 프레임워크 상의 가장 핵심 기능은 Auto Experiment입니다. 설명 대상이 되는 이미지 분류 모델들이 주어지면 우선 Detector에서 해당 모델의 구조가 가진 특징을 파악합니다. Recommender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모델에 적용 가능한 설명 알고리즘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설명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설명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의 시각화 및 신뢰성 평가 결과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제품의 데모를 시현하겠습니다. 시제품은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Experiment Information과 개별 인풋 데이터에 대한 설명 결과를 보여주는 Local Explana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periment Information은 Experiment에 포함된 모델의 이름, 모델의 적용 가능한 설명 기술, 모델의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의 적용 가능한 설명 기술들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모델의 내부 구조를 탐지하여 찾아내기 때문에 XAI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는 AI 개발자들 또한 쉽게 설명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Local Explanation은 특정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대한 분류한 결과 및 해당 분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설명 기술을 동시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설명 기술의 신뢰성, 연속성, 복잡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결과까지 함께 제공하여 유저가 다양한 설명 기술 중 어떤 기술에서 제시한 설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GitHub Repository에 들어가시면 개발 중인 시제품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랑 un